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시에요. 오늘은 제가 인도공항에 와봤는데요. 인도공항은 이렇게 생겼어요. 잠깐만 둘러봐요. 여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. 잠깐만 둘러봐요. 여기는 어떻게 들어있고요. 여기 A, B, C, D 이렇게 나눠져있어요. 여기고요. 네.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공항도 많이 찍어보고 다른 것도 많이 찍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시에요. 오늘 제가 인도공항 안에 들어왔어요. 여기 뭐지 비행기를 타려고 왔어요. 네. 여기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